아...뿌리가 생긴가? 저주로가 딱 붙으면 뿌리가 생겨요. 절로 났습니다. 심은게 아니라 새마을 농도도 상관없이. 저절로 났다. 아...뿌리가 생긴다. 새가 뭐라고 하네. 새가... 새가 씨를 물고 왔는데. 이제 됐어. 이제 어르신 요거. 컵 줘요, 컵. 이게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됐다, 됐다. 나는 이거 아까 내가 먹던 것 같은데. 내가 먹던 것 같은데. 내가 또 다행이니까. 커피 먹던 것 같은데. 어르신 요거. 어르신이 따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, 다 가올거야. 그래, 다 가올거야. 그래, 다 가올거야. 우리는 괜찮지만은... 그는 보다, 그는 보다, 그는 보다. 그래, 그거는 보다. 왜 이런 거 같애. 그런 거 같애. 이 오늘도, 보다, 그는 보다. 난다, 그는 보다. 그니까. 그냥, 그냥... 어르신이ental이야? 오랜만에. 이게 또... 라면을 드시고 싶다 해서. 이렇게 라면을 또 끓였습니다. 어르신께서 또 드시고 싶다 하는 거는... 해드려야지 또. 그런 거 같애. 가끔씩 드시고 싶으신가 봅니다. 라면이 크게 맛있더라구요. 봉다리에 절음 좋은 그릇이 있다. 그릇도 할 수 있다. 젓갈은 있으시지 않나요? 어르신 드신다. 어르신 라면 좀 드릴까요? 라면 좀 드릴까요? 국물 좀 마시게. 어르신 드세요? 그릇이 있어요 어르신? 어르신 그릇 많아요. 그릇이 있어요. 그릇이 있어요. 어르신 이렇게 먹을게요. 어르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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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이 먹으면 됩니다. 그래서 그릇이 먹으려면 컵에다 먹지 말고. 나는 컵에다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. 이제 구멍이 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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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축하할게요 여기 못가요 구물은 안 마세요 구물 너무 많으세요 조금만요 이라면 마른다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그냥 보면서 갈게요 네 근데 제가 만두국을 한국 메밀을 다 먹었는데요 여기 있어요 우리 이거 먹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좋다 좋네요 이거 좋아요 좋은거 갖고 오셨어요 네 아 이거 먹으세요 네 좋은거 갖고 오셨어요 이거 먹어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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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과 라면이 너무 맛있어. 아 나를 것 같애 아 날이 형이나요? 이 조각은 괜찮은 것 같고 갓에 깨면 사이물 때문에 맛있어 맛있어 응